자, 이번에는 우리 민호! 안녕하세요 샤이 입니다. 가을에 맞게 로맨틱한 남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비밀면 미소 지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요! 흥 YEAHは 그렇죠 샤이 높은 민호 경구할 수 없는 마력 이로 알다가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버리고 욕심보단 노력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나만의 매력 그대와 나게 리션 실지 요소로 정리하여 쉬 감사합니다. 아 멋있다. 네 춤 준비했는데요. 민호야 첫 방인데 고맙다. 열심히 하셔서 첫 방이니까 제가 준비한 분이 있어요. 댄서분들 좀. 야 진짜 회사가 좋으니까 막 쓰는구나. 오오오 오오 오 오AF 아 take the ball 다음 주자가 옥태경 씨인데 옥태경 씨한테 한마디. 옥태경 씨 진짜 부담되겠네요. 부담될 것 같네요.